아아악! 동영상 어딨어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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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칙칙한 색깔을 사도마님이 골라놓고 가셨단 말이에요? 개국제가 사모님하고 세트로 맞춘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사도마님은 이 화사한 거고 나는 이렇게 칙칙한 거 입으라는 거잖아요. 칙칙한 게 아니라 세련된 거죠. 저희 어머니 쪽은 신부 쪽이라 화사한 색이고 어머님은 신랑 쪽이라 좀 차분한 색이고 그런 거예요. 난... 아우,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. 네? 에이, 그리고 신랑 쪽 신부 쪽 그렇게 편갈라서 입는 거 난 별로더라. 시퍼레 딩디가 그게 내 얼굴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 굳이 입어야 하고. 어머니. 그냥 대충 입으세요. 대충이라니. 그날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. 어머니. 알았다. 할 수 없지, 뭐. 백 소장 동영상 증거 확보 실패했습니다. 뭐? 네, 백 소장님. 네? 동영상을 저한테 주겠다고요? 아이아몹 네. 네. 아멘